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관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보를 파쾌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이방 지역들을 두루 지나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이방 복음의 첫 시작에 중심이 되었던 안두교의 이야기와 사도바울이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 1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사실 이방 성교 중심이 되었던 이 안두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에 안두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계층도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렸고요. 부류도 달랐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부유한 삶 가운데 자신의 밭을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니게르라는 시모호는 여기서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으로 흑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흑인하면 노예 출신만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누규호는 구레네 아프리카 출신의 평범한 사례안이었습니다. 만화에는 해로당의 젖동생이라 기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철저한 유대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안두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 됨을 지켜나가면서 이방 성교회도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두교회가 이와 같이 성교회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근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안두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성교활동을 위해 보낼 일꾼을 뽐들 때도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계층이나 교회에 다닌 연수나 직급을 따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근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주실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어떤 성교지로 파송을 나갈지 결정하는 것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적으로 말씀하여 줄 때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안두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방 성교회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떠한 리더십이나 공동체 안의 회의를 통하여서 투표에 따른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하나 됨을 지켜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안두교회의 특징이 성령님이 안개처럼 막연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인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기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어떠한 움직임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토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즉시로 순종할 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조나이드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순종이라 말만 알 뿐 다른 말은 하나도 모릅니다. 군인이 목숨을 걸고 상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분명하게 순종하겠다라는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전적인 역사심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순종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순종할지 말지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거죠? 내 안에 이미 함께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오늘 이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찾아오시고 이미 역사하여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분명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하는 최초의 성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의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첫 번째 성교지인 구부로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땅의 총독 서교 바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 그에게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바에수라는 박수무당이 복음을 증거하자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 당연하죠. 바로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방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구부로섬에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총독 서교가 아니라 악한 영예의 건세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당황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들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주님 안에 더욱더 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예의 세력도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이 실제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치열하게 나타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예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단순히 어떠한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박수무당을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였다는 것을 그를 노려보고 겁받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지금 보여지고 느껴진 상황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주목함으로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말이라도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깨어지는 것들 내 안에 어떠한 주님이께서 허락할 수 있는 평안함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는 순간이고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압할 권세를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 마귀의 종로를 타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은 16장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떠한 전략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고 악한 영을 자꾸만 느끼게 만듭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반응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일화에 의하면 루터가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자 사단이 자꾸만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역사한 것입니다. 침대를 붙들고 마귀가 흔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가 그때 눈을 뜨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마귀 너냐? 마귀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함께 하여신 성령의 힘입어 영적인 담대함으로 박수 엘루마를 꾸지셨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허락하여신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승리함에 있어서 아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도형에 함께 다녔던 마가라는 유안이 버가에서 중도에 탈락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유안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으로 전환되면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급격하게 사도 바울로 바뀌었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가라는 유안이 전도행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육신의 고생과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가야 할 밤빌리아 지역이 더 위험한 지역이었고 더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안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던 것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실망도 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 어려운 전도행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13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분명하게 붙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여금 그 힘든 전도행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되어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르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뜨겁게 역사여신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이나 좋은 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SNS에 올리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풍성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에 사람들이 반응하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에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려다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정 13장 말씀해 보면 병자를 고쳤거나 귀신을 내쫓았자든 어떤 이적 행위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였는데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의 부응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또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충동하여서 쫓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죽에서 쫓겨나게 된 사도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이들이 쫓겨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바울과 바나바 처음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요한은 떠나가고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붙들은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든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오직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역경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1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빌어 끊임없이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믿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13장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올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안디옥교회와 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안디옥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끄심을 분명하게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주시면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주신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분명한 충만한 역사심을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에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13장 8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의 일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의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5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삶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의 능력이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여 주인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미 역사에 주인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에